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대표님,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틀간 흠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럼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동차주와 자동차 관련주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떤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어제 나왔던 유럽 쪽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과거 2010년도에 나왔던 유럽의 조사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그리고 또 앞으로 미칠 영향들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성과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판매 양호한 모습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도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또 지금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전기차의 글로벌 확대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조금 더 부진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동안에 선전했던 섹터다 보니까 나오는 노이즈 정도로 보면서 앞으로의 변화들도 계속 체크를 하는 게 맞겠지만 이는 좀 이겨내야 될 변화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함께 오늘 자동차와 관련된 쪽에서 낙폭이 컸던 대표적인 부품주 중의 한 종목 DN 오토모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동아타이어에서 분사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부품이나 배터리 관련된 사업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축전지 쪽이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되고 있고 특히 전기차에서도 이런 축전지가 쓰느냐라고 했는데 기본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에서도 계속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글로벌 메이커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모습들 실적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자회사 GMT홀딩스가 두산공작기계 지분을 100% 인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덩치는 커지고 앞으로에 대한 시너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재무구조에 대한 부담이 나오고 있기 시작한데 부채 비율이 369%까지 갔다. 그런데 이런 때 아무래도 지금처럼 어떤 금리 인상 기조 때 이런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이 19,000%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부채 비율 정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영업익 올해 1분기 때 한 142% 증가한 550억대까지 나오게 되면 최소 올해 나올 영업익이 한 2천억대까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시총이 5,800억이면 너무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에 대한 탄력은 좀 더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격대 약 한 5만 7천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자리보고 대응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9천 원대, 손절가는 5만 2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업체 DN 오토모티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9천 원, 손절가 5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신재생에너지가 조금 주춤거리다 최근에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내의 석유화, 그다음에 천연가스 공급량이 축소가 되면서 지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지금 에너지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비율을 증가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의 40%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걸 입법화를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 목표가 32%였기 때문에 40%까지 8%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좀 더 기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 매년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연평균 1.1%씩 증가시키겠다라고 국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관련된 분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증가한 규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의 한 2배 정도로 확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 내의 태양광, 풍력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세가 조금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소연료전지 관련 분야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본다라고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풍력 관련 쪽, 태양광 관련 쪽으로는 종목이 그나마 상승될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은 CS 윈드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풍력 관련 주의 대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용 타워 생산 글로벌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는 어닝 쇼크로 인해서 하락을 했지만 일단 미국이나 포르투갈 법인의 실적 매출이 계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 뚜렷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확대 정책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 포르투갈, 터키 등의 현지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내에 풍력 타워가 발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납품에 대해서 유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터키 제2공장 완성으로 인해서 생산 규모가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백악관과 동부해안 11개 주간의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도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42메가와트 수준이었으니까 그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0배 이상의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타워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발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격, 지금 가격은 한 5만 6천 원, 정해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5만 6천 원에는 매수 충분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격은 6만 2천 원, 손절은 4만 5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풍력 관련주 CS 윈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6만 2천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